어우 난 이래 싸우리 형식 안 먹어 넌 도대체 뭐 먹고 사냐? 궁금해하니까 우리 집에서는 뭐 먹는지 가르쳐줄게 우리 집 도우미 아줌마가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식단표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식단 관리를 해 우리 엄마는 신장을 조심해야 돼서 유니를 피하고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시고 우리 아빠는 폐건감을 위해 리코펜이 들어가 있는 식단을 드시지 더 궁금한 거 있어? 사기꾼! 니 엄마 그 집 도우미잖아! 그 아줌마 우리 집 도우미 아줌마 맞고 자기 딸 잃어버려서 정신이 반쯤 나갔대 우리 엄마가 불쌍하다고 해서 잘해주라고 해서 찾는 거야 그 카치을 못해다 해서 내가 거짓말을 해 니 등 눈에는 그 집의 영왕이라서 사는 것 같든? 카치스럽기는 우리 엄마가 가면, 나의 줄 알게 put 나의 줄 알게, 나의 줄 알게 내는 그 집을 찾았다 해서 아이템이 보이러 – 이ãy 내는 другие 아줌마peutet 식사 우리 엄마가 부귀어가는